아이가 일찍부터 일을 안질부터 와서 기다렸는데요.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. 자 간장 사러 오셨다가 함께 하고 계시네요. 이생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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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, 반가워서, 안 보여줬는데. 이생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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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.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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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덕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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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의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를 응원해주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. 고맙습니다. 상인들과 손을 잡고 강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민심을 듣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입니다. 이재명! os! 박히셨네요. 덤 Bahn님 박히셨네요. 성공. 이재명! os! 이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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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요!